왜 이런 지금 달러들이 중국으로 가는지 중국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세팅을 해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미니 양적완화는 당분간 지속이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양적완화 이건 이제 서막이다. 영향력.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000억 달러의 만큼의 가치의 만큼의 미국 제품을 사겠다고 지금 협의를 본 상황이죠.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이 이루어질 것인데 틀릴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는 사실 봐야 됩니다. 암화폐에 있어서도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 시간 이어서 중국 지금 우한 폐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사안이 단순한 우한 폐렴 사안으로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암화화폐 투자와 연관 지어서 본다면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 안에서 의미를 좀 제가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암화화폐 투자를 한 이유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게 돈을 과연 버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신용화폐의 가치의 하락이 온다. 특히 달러가 붕괴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내용까지 해서 오늘 방대하게 다루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과 좀 연관 지어서 오늘 좀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한 폐렴에 대한 현재 상황은 여러분이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금 전염 속도라든지 규모라든지 바이러스 전염이 영향력 이런 걸 봤을 때 예전 2002년 11월이 일어났던 SARS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미 그걸 넘어섰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 규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은 건데 현재 2020년 1월 30일 현재 2명까지 추가돼서 현재 6명 감염인데 그것까지는 표시가 안 돼 있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있네요. 사우스 코리아인데 4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도 물론 좋지만 제가 하나 발견한 건 여기거든요. 이 홈페이지인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오늘 발표한 게 보시면 6명인데 여기 사우스 코리아에서 보이시다시피 6명. 이게 지금 최신 업데이트가 돼 있습니다. 증가속도 보시면 일단 증상, 케이스라고 돼 있는데 증상이 일어난 거 보시면 상당하게 날이 갈수록 급격하게 전 세계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데 아마 좀만 있으면 만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현재 이걸 잠재우려고 해서 안심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은 가져선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안심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숫자를 믿을 수 있을까 특히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를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반반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하도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나오다 보니 어떤 또 역 앞에서 하얀 위생복장을 해가지고 사람들 놀래키는 또 이슈가 있었죠. 그런 걸 또 비롯해가지고 막연히 지금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선동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잡겠다 해서 경찰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 없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와 진행되는 상황은 모니터링해야 된다. 이 부분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의료진은 중국 내에서만 우한시 이제 해서 기사 보시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의료진에게 5만원 지원해 준다 나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중국 각지에서요.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 전국 각지에서 온 의료진 6천 명이 투입됐다라는 것에서 우린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6천 명이 투입됐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의 감염자 숫자가 봤을 때 7,800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료인 한 명당 과연 환자를 몇 명 케어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7,800명인데 의료진 6천여 명이 투입됐다.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이 정도인데 우한시에서 우한시 인구가 여러분 1,100만 명이죠. 이 중에 지금 우한시를 이미 빠져나간 인구가 500만 명이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된 게 남아있는 인구가 6백만 명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6백만 명 대비 현재 6천여 명 의료진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여기서 상당히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이제 세규를 해가지고 국민 700염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논외를 하고요. 그래서 한번 이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의료진 투입 수치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증상이 일어날 사람들 병상을 돌봐야 될 사람들 6천여 명이고 지금 더 부족하다면 앞으로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증가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또 미국에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 많은 협조와 투명성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치라는 점을 중국이 요청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투명성이 중요하다. 다른 기사도 보실게요. 협력과 투명성을 촉구 누가 보건장관이 지금 중국이라는 국가는 일당 제재의 국가고 되게 폐쇄적인 국가인데 이러한 국가에 지금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어디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좀 포인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도 이 심각성을 지금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심각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서서 지금 이걸 퇴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WHO에서는 아직 뭐 특별한 말은 없죠. 단지 뭐 이제 오늘 긴급이 재소집해가지고 긴급 회동을 한다라고 해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WHO에서 이제 한번 결정을 내려버리면 선포를 하면 완전히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제약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너무 이게 지금 좀 늦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WHO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뭐 이것이 심각하다고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국 우한 폐렴에 대한 이 질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안전하다. 심지어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라는 말은 좀 그렇겠고 위험하지 않다.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주장하는 근거에 이제 WHO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했거든요. 어떠한 주장이 있어서 근거라는 것이 WHO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WHO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뒷 배경을 사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과연 이들이 WHO가 현재로서 바른 일을 하고 있냐 옳은 결정을 내려서 빨리빨리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또 WHO가 틀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WHO로 근거를 했지만 WHO가 틀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는 사실 봐야 됩니다. 암화피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여러 코인들을 보지만 이런 논리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들었을 때 누구의 주장하는 것을 들었을 때 항상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WHO가 압력과 돈이 들어갔길래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느냐 상당히 조심스럽냐라는 것에서는 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트럼프 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1월 27일자로 트위터에 올렸었죠. 중국과 현재 바이러스에 대해서 매우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되게 엄격하게 되게 강하게 현재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의 도움을 원한다면 우리는 도와줄 수 있다라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도와준 조건이 있겠죠. 미 보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중국은 더 투명해야 된다. 여러분 왜 자꾸 투명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우리가 무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금 인지해야 됩니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은요. 1차 협상으로만 현재 끝난 상태고요. 1차 협상에서 가장 메인 포인트는 뭐다. 앞으로 2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제품에 대해서 이게 빌리언이 10억이잖아요. 10억, 100억, 2천억 원 아, 2천억 원이 아니라 2천억 달러의 만큼의 가치의 만큼의 미국 제품을 사겠다고 지금 협의를 본 상황이죠. 그리고 2차, 3차 넘어가서는 금융까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안에서 1차 협상에서도 특허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되게 방대합니다. 이 내용이 되게 방대해서요. 이 분이 86조개에 이른다고 해서 정말 방대합니다. 하지만 메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제품을 사겠다. 이제 무역협상과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있어서요. 미국은 중국을 지금 밟고 싶다. 중국이 너무 커서 지금 무역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중국 금융시장 개방 관련해서요. 올해 있잖아요.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에서의 외국인 지분 제한 해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 자본이 들어와도 1점 범위 이상 외국 자본이 그 지분을 차지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50% 이상을 가져서 그 지분 행세를 경영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었는데 올해 들었어요. 이제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 100%까지 허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국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1월에 지금 3단계에 가지고 미국이 끈질기게 가지고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4월에는 또 증권사 외자 지분 제한 폐지까지 해가지고 풀리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메인 포인트인데요. 자세한 건 기사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제 중국에 외국 자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미국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애썼던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을 완전히 완전히 이제 나라가 도산하기까지 박살 이렇게 낼까요? 미국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미국보다는 격차가 나게끔 이제 하겠죠. 이걸 이제 여러분 왜 이런 지금 달러들이 중국으로 가는지 중국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세팅을 해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더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기준금리 나왔었죠. 미 연준 그래서 금리 동결기조 동결기조 유지 전망 미니 양적완화는 당분간 지속이라 했는데 여러분 미니 양적완화가 뭔가요? 지금 금리 동결했다. 트럼프는 금리 내려라. 돈도 풀어라. 지금 이러고 있죠. 왜냐? 자기는 올해 11월에 되는 투표에 재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돈을 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니 양적완화가 뭐냐면요. 바로 이 레포 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Repurchase Agreement라고 여러분 이게 레포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게 9월 작년 2019년 9월의 차트인데 이게 이제 3, 4, 5, 6, 7, 8, 1입니다. 날 1이에요. 9월 16일 17일을 보세요. 이게 레포 금리라고 하루서부터 약 30일 동안에 쓸 수 있는 짧은 기간에 쓸 수 있는 금융시장에서 돈이 필요할 때 잠깐 동안 빌려쓰는 돈인데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 여러분 역시 소정의 금리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자가 원래 평소에 한 2%대였는데 갑자기 9월 16일 17일 때 발작이 일어나서 10%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치솟았냐. 아니 지금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돈을 꼬려고 하니까 여기 은행에도 돈이 없고 저기 은행에도 돈이 없고 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은행들이 다 돈을 킵하고 싶어 하고 시장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돈을 다 가지고 싶어 하고 빌려주기를 다 꺼려하다 보니 빌릴 데가 없으니 점점 이자는 높아지고 높은 데 점점 높아지다가 발작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풀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말이 나왔었죠. 9월에 가지고 그래서 이게 미니 양적와나다. 연준에서는 이건 양적와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왜냐. 양적와나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연준에서는 양적와나라는 말을 딱 잘라서 이렇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 얘기했냐면 양적와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년물 채권에 대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돈을 풀었을 때를 양적와나로 우리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 그 초단기성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연준에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미니 양적와나지 양적와나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양적와나 이건 이제 서막이다. 달러를 풀어내는데 서막이다. 달러 가치의 하락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현재 단기로서 언제까지 이 현상이 지속이 되느냐 유동성이 문제잖아요. 돈이 갑자기 없으니까 경색이 일어난 거거든요. 2020년 2분기까지 단기물 국채 매입은 최소한 2분기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초단기 유동성 공급하는 환매부 채권 이른바 랩포 시장에 대한 개입도 4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당분간 1분기 2분기까지는 이 짧은 기간의 유동성은 연준에서 자꾸 도와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연준은 월 600억 달러의 규모 단기물 채권을 사들이며 개입에 나선 바 있다. 라고 여러분 옛날에 기사 같이 한번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그럼 좀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현재 미중 무역협상은 1단계고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 두 번째 중국 금융시장 개방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100%까지 가능하다. 여태까지 51% 지분권을 가져가지고 경영권 행사를 못하게 막아놨었는데 이젠 가능하다. 이것은 미국이 여태까지 원해가지고 계속 두들겼는데 이제 됐다. 언제부터? 이제 올해부터. 4월부터는 이제 전체줄도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미국 양적 완화 조짐 이미 미니 양적 완화는 레포 시장을 통해서 이미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다. 라는 거 여러분 위에서 방금 보셨고요. 그런데 이제 겹친 게 또 뭐가 겹쳤나 우한 폐렴 사태가 현재 겹쳐가지고 그런데 중국 증시가 언제 지금 개장이 될 거냐면요. 연장이 됐어요. 춘절 연장으로 인해서 2월 3일에 이제 증시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보실까요? 이 그래프와 진행 속도를 봤을 때 2월 3일까지 이것이 갑자기 파껍겨가 진정이 될 거라고 보신 거예요. 현재 바이러스의 진행 속도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도 지금 증시도 그렇죠. 뭔가 어제까지는 진정된 듯한 느낌 좋지만 시장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바로 코스피 안 좋았죠? 이걸 봤을 때 2월 3일 중국 증시 불보도 뻔합니다. 그럼 이것이 현재 들어와야 할 돈들이 있고 매수를 해야 될 그 돈들이 달러가 지금 들어올 텐데 달러는 이제 계속 풀 것이고 앞으로 그 풀 달러들이 잠길 곳이 중국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연결이 지어집니까? 이 중국 증시의 안 좋은 짐 역량 물론 이제 이 질병이 이 전염병이 나중에 이 요소들이 해소가 되면 다시 증시는 호전이 되겠죠. 그런데 증시가 이렇게 지금 꼬꼬라지였을 때 과연 이 저점 매수는 어느 자본이 할 것인가 현재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나요? 뭔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우한 수산시장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중국의 그 첫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설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요. 사실 이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워싱턴포스트가 아니래요. 워싱턴 타이미즈라는 곳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미국에서 마일이라는 단서잖아요. 이 바이오세이프티 랩 그러니까 이 실험실이죠. 이것이 그 시푸드 마켓 수산시장으로부터 20마일 떨어져 있다. 여러분 20마일에 수치를 킬로미터로 변환하면 32킬로미터 즉 30킬로미터 떨어진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 30킬로미터 30킬로미터라는 그 단어를 여러 댓글이나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하신 게 바로 이 워싱턴 타임스에서 나온 기사 20마일 이것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나온 인위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냐 실험실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퍼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 많았던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인재로 인해 일어난 사건인가 아니면 정말 야생동물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지 실수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중국을 현재 밟기 위해서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중국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중국 GDP입니다. 2002년 2002년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이 파란색 가운데입니다. 중앙인민공화국 즉 중국이죠. 중국의 GDP의 규모와 현재 2017년까지 나온 수치의 중국의 GDP 규모를 보십시오. 10배 가까이 됩니다. 10배 가까이 이러니 중국 규모가 너무 고평가되어서 이 현재의 사건으로 인해서 증시가 어느정도 좀 진정이 돼서 규모가 너무 커졌죠. 너무 커지니까 조금 더 낮은 곳에서 우리가 왜 비트코인 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2017년 18년 19년 어땠습니까? 시장이 진정되면서 그때 스마트 머니 들어온다 그랬었잖아요. 뭔가 대거 머니가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오기 전에는 시장이 박살이 났었죠. 아마 중국도 이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쪼그러뜨리기 위한 국가나 세력이 유출한 인공적인 바이러스인지 이 생각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마침 미 보건장관이 중국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죠. 이 과연 투명성이 질병관리에 대한 투명성만 요구를 하는 것인지 이제 앞으로 미국 자본들이 많은 미국 자본들이 들어올 텐데 전체적인 중국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병과 이런 모든 상황들 양적와나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어느 국가가 가장 유리하냐 바로 전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전체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나리오 상황으로 그 다음으로 중국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많은 자본들이 들어와서 투자가 위치가 되고 하면 다시 성장을 할 거지 않습니까?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박살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미국은요 미국 자체는 금융시장이 발달된 날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해서 그 나라가 성공을 하면 그만큼 투자 수익을 걷어가든 하지 않습니까? 돈들이 다시 이리로 또 가는 건데 리턴이 돼가지고 이득을 취할 건데 아마 중국 밟아가면서 적당하게 밟아가면서 키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거고요. 왜냐 현재 미국 말씀드렸습니다. 2030년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바라보면서 이 투자시장 겨우겨우 지금 열었습니다. 애를 써서 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미국이 양적와나를 하지 않고 미국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러한 중국 금융시장까지 개방시켜가면서 이랬을까 저는 이 양적와나 미니 양적와나를 인해서 이미 서막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입장에서 아는 겁니다. 많은 엄청난 달러를 찍어야 될 텐데 이 달러를 잠길 수 있는 곳 위아나를 밟아서 결국 중국도 위아나와 달러의 전쟁이었는데 위아나 지게끔 만들어서 달러가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죠. 들어서 그 양적와나를 완충해 줄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바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작업을 지금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적와나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럼 이제 화폐가치의 하락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암화폐를 투자하는 우리는 결국 화폐가치의 하락을 보고 화폐가치의 하락을 보고 어떤 분은 금은을 살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금은은 예전 이야기다. 너무 올드하다. 이제는 디지털금의 시대다. 디지털금에 투자하겠다. 이어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과 암화폐에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자산가치는 어떠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은 화폐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그 숫자는 가치를 평가하는 그 숫자는 신용화폐상의 숫자는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이런 이야기를 우한폐령 양적와나 미중 무역협상 이 여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풀어나가 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